저의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마울 뿐입니다. MBC 공채 30기 아나운서이며 2023 MBC 연예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김대호 K-직장인의 대변인, 아나운서계의 기한84 등의 닉네임을 얻고 아나운서라는 선입견을 깬 신선한 콘텐츠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아나운서 생활 10년차를 넘었지만 입사 초기에는 원래 꿈이 아니었던 일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고 싶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현재의 김대호가 사랑받는 이유는 아나운서라는 내 글자가 있기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보여주며 많은 공감과 힐링을 선사합니다.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. 누가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하니까요. 토탈하고 가식 없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며 방송계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그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며 일상을 열심히 산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답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